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자 you are playing soccer 너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a player from the other team 다른 팀으로부터의 선수가 walks up to you 자 up은 이럴때는 그냥 그 이동을 나타내는 부사야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구요 자 to you 너에게 up to 그러면 또 그냥 to 라고 생각해도 돼 너에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my grandmother is faster than you 나의 할머니도 너보다는 더 빠르겠다 자 you try to ignore him 너는 그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he won't stop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and it keeps bothering you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너를 성가시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자 여기서의 it은 he 라고 안하고 it 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의 it은 히즈 세잉 그의 말 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에다가 더 짜를 붙였는데 얻어에다 더 짜를 붙일 때는 남은 남은 모든 것을 지칭할 때 근데 팀은 두 팀밖에 없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니까 한 팀은 우리 팀 내 팀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쪽 상대방 팀은 어차피 경기는 두 팀이 사는 거니까 남은 모든 거가 된단 말야 그래서 이 디아더는 결국은 두 개일 때 주로 사용 첫 번째 거를 디아더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 여기서 원 팀은 내 팀이야 자 you can concentrate 너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so 그래서 you keep making mistakes 너는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this type of talking is called trash talk 이러한 type of는 kind of처럼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해석해 주는 거야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 이러한 종류의 말하기는 is called 하면 오형식 수동태예요 뒤쪽에 나오는 건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보 라고 불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쓰레기 대화라고 쓰레기 이야기 라고 불립니다 as you know 너가 알고 있는 건 as 처럼 so when you trash talk someone 너가 누군가에게 쓰레기 이야기를 할 땐 you treat that person like garbage 너는 treat 대우하다 여기서는 그 그 사람을 자 여기 전치사 like 뭐 뭐 처럼 쓰레기 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trash talkers often simply insert opposing player skill 이 쓰레기 터커들은 er 붙으면 뭐 뭐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쓰레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종종 모욕합니다 자 반대의 반대편 선수 반대편 선수의 기술을 기술을 모욕합니다 serious trash talk involves insert to players family race or religion 그래서 이런 심각한 쓰레기 이야기들은 들은 모욕을 포함합니다 선수의 가족 인종 그 혹은 종교의 모욕 자 athlete use this talk 자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이러한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쓰레기 턱을 자 투 목적 자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정신적인 이점 유리함을 in upset opposing player 그것은 상대편 선수를 화나게 합니다 so that they play words 그래서 그들은 어 그들은 안 월스 하면은 배드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안 좋게 플레이 하도록 자 so that 그래서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럴 때는 뭐뭐 하도록이 나을 것 같아요 쌤의 오른쪽에 정리해 놨죠 자 trash talk is very common 그래서 이런 쓰레기 이야기들은 매우 흔합니다 even among famous athletes 심지어 유명한 운송 선수들 among 사이에서 또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 더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and the best player 마이클 졸든 use trash talk very often 그 복싱 챔피언인 무하마드 알리와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졸든 졸든이 이런 쓰레기 턱 이야기를 매우 자주 사용했습니다 these days however 그러나 요즘은 many sports associations do not allow it 많은 스포츠 협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athletes are given red card 운동 선수들은 자 여기는 사형식 수동태가 되는 거야 주다의 수동태니까 무엇을 받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DO 를 받습니다 자 혹은 have to pay fine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for trash talking even so 비록 그럴지라도 수고해요 the problem is not going away easily 그 문제가 쉽게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를 써준 거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간추를 수고해서 그래서 걔고